여러분 우상은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기가 막히게 사람의 손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을 세워놓고 복을 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지극정성으로 빕니다 아주 광란의 제사를 할지라도 우상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교제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복을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빌고 그냥 갈 뿐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해도 그런 마음으로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과는 교제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없다면 그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신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고 자신이 바라던 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신을 찾아가는 그게 바로 전형적인 우상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정말 실제하신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내게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분명히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